엔오디션 엔오디션에 왔습니다 저 오늘 처음 와봐요 오자마자 제 페이보릿 푸드인 카레를 먹었는데 진짜 달던데요 니키 이거 뭐라 했지? 아마이 카레? 뭐라 했지? 아마쿠치 카레? 그렇다면 약간 단맛의 단맛의 카레래요 애기 때여서 기억이 나 기억이 나 캠핑하러 와가지고 나고야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어제 일본 처음 와봤는데 처음 와보니까 운전석도 반대로 되는 게 너무 신기했고 뭔가 한국이랑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다행히 이건 도대체 뭘까요? 음료수인가? 도대체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43칼로리인 건 알겠어요 이거밖에 안 먹어요 그리고 비타민C가 들어간 거 같아요 조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탄산은 아닌 거 같고요 탄산은 아닌 거 같고요 야 오렌지 주스 오 뭔가 유튜버 같다 이렇게 들어갔고요 일단 일단 먹어야지 아니 맨날 하는 거잖아 보이시죠 오빠 기울여?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디 제가 아까 먹었던 이거거든요 이게 살짝 짠맛이 많이 나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땅콩 같네요 일단 여기까지 국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국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멘 지케맨 복구이케맨 아 근데 원이 가능한데 로이 웨이 로이 웨이 아브라소바라고 육수도 있어요 아니요 비윙 라면이라는데 비윙 라면이라는데 아브라소바? 아브라소바 뭐하잖아요 볶음 넣어버리기만 먹다가 아 이게 일본이구나 이거 처음 먹어봤는데 살짝 매콤한가? 처음 먹어봤는데 이거 너도 몰라? 네 아 이거 알고 있었는데 좋아하지는 않아 먹어본 적 없지 지케맨이 맛있는데 진짜 아멘 지케맨 복구이케맨 라유 어? 라유 이거 이거 뭐 라유? 그냥 라유 라유가 없네 이거 구축으로 왔네 라유 아 잠깐만 사진 안 찍었어 눈물 면 나오나? 화면 사진? 어떻게 하는 거야? 지케맨 아 라멘 사진? 이건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해봐 이렇게? 눌러보라고? 라유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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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서져 있잖아 네 뭐 안 돼? 아 뭐가 쓰져 있는지 못해 라멘 완벽하게 오우 오 맛있겠다 아 맞는데 이거 더 입 더 나아 이거 하면 안 돼 아 네 라면 프라이디아맨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아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야 누르는 거야 하하하 하하 나와 있네 하하 아 이거 나와 진짜 긴 것 같은데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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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안 나와 이 친구 물에 와서 하는 인정지 하하하하 하하하 뚜껑 닫고 놓은 친구 친구의 상처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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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을ром 하하하 하하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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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바 نہیں 아 형 이거 에그 풀었어요 야 하하하 에그 풀었어요 에그? 와 이거 진짜 오이시? 아 오이시 아니구나 нич Arbeit 저기 콜라 그 제이크, 콜라 가져오면 내가 칭찬해줄게. 와, 좋겠다. 그럼 무조건 가져와야지. 내가 가져와야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잠시만. 아이고, 잘했다. 저거 나도 한 장마이. 콜라 없어요. 없어요. 이거 넣는 게 맛있나? 좀 맛있나? 1번인 제가 알려줬어요. 어느 정도. 아니, 진짜 이상하게 많이 넣었어. 진짜, 진짜. 와, 맛있겠다. 와, 이거 진짜 다른데요? 이렇게 약간 줄였을 때 잘 먹겠습니다도 이따라 할게요. 이따라 할게요. 매콤하다. 완전 되게 특이한 맛인데. 잘하네. 와, 매운데? 손 안 매워요? 진실한데? 와, 이거 맛있는데 살짝 매워요. 매워요이? 예아. 아, 근데 딱 내가 좋아하는 그 맵기다. 오, 어, 아니 그러면 와. 와. 으드 아이씨. 오, 아, 아이씨. 오, 아아. 와, 할렐루야. 오, 오. 와, 아이고, 아이고. 오. 오, 아이고, 아이고. 오, 아이고. 오. 오, 이고라는, 이거야. 와, 아이고.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뭐예요? 어떤 라면입니까? 어떤 라면입니까? 이 아프라토바를 만들었다고요. 아! 오! 진짜 맛있어. 저는 라면을... 오! 오! 라면 좋아해요. 오! 감사합니다. 저는 라면이 정말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은... 좀 잘했다. 좀 잘했다. 영어 말할 때 좀... 미혼이 형 느낌. 미혼이 형 느낌. 찢었다. I like... 라면. 삼계 5. 아 좀 맵네 이거. 좀 짠데? 이거 맛있어요? 이거 먹어봐요. 먹어봐요? 이거 먹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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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하이튜 아니에요? 하이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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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볼지 모르겠어요. 토큐바나나 사가야 되는데. 토큐바나나. 토큐바나나 맛있던데. 맛있어. 근데 왜? 맵지? 근데 그때 그 과자가 진짜 맛있어. 근데 맛있는데요? 그 명란... 아니 먹어봐요. 파스. 너무 맛있어. 하이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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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깜짝이야. 오염같이. 키 없는 거. 잠깐 이거 사진 찍어야죠. 오염같이. 이미 면을 빠졌어, 이빨 빠졌어. 진짜. 오염같다. 하이튜. 하이튜. 할머니가 사육당한 느낌이야. 할머니 자꾸 입에다 머리 넣는데. 할머니 시골갔다 하면 살 엄청 찌잖아. 진짜요? 희승아 갈비 먹을래? 라면 끓여 먹을래? 식혜 먹을래? 근데 진짜 먹고 나서 다음에 또 먹으래 저 괜찮아요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이러면은 이미 와있어 이미 준비되어 있어 물어보는 의미가 없어, 결국엔 다 가져와 결국에는 그냥 줘 그리고 다 다 먹고 과일 무조건 컴백할 때 식으로 하면 안 돼 가보시죠 문제는 합니다 진짜 레츠고! 이제 오랜만에 일본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친한 형들도 보고 이렇게 엔 오디션에 나오게 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때 함께 무대에 섰던 K형이나 다키, 니콜라스, 유지 형이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들을 보고 너무 뿌듯하고 이제 앞으로 더 응원하고 싶고요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방금 이제 저희 엔 오디션 엔 오디션 여러분들도 꼭 나중에 좋은 멋진 무대에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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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안 내! 안 내! 안 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바위보! 아 재희 형 가위바위보!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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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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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잖아 진영! 진짜? 어 형만 진ません 어 재희 형 맞아요 지금 영상 찍고 있다 쥐이 형! 어 두명하지?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안 내무신 거갈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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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만장했지! 야 이거 쪼개지 말고 그냥 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한 번씩 마주자. 자 몇 명? 어떻게 해? 아 어떡해. 안 내무신 거갈 외부? 그래야 나 안 될 줄 알았어. 잠깐만. 괜한 혈액순환 재대기. 어떻게 다 망해. 이거 둘 둘 하나 써야 돼. 둘 둘 하나 써야 돼. 자 진짜 너무나 쓰고 싶었어 진짜. 자 안 내면. 한 판? 안 내면 안 내면 진 거갈 외부? 와 진짜 혼자 됐어. 혼자 된 게 더 신기하다. 와 역시 럭키 가이다. 역시 인생이 럭키 가이야. 럭키 가! 어쩔 수 없나 봐. 자기 저까지 생각만 있어야겠다. 어쩔 수 없어? 와 대박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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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